이효석 선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인 된 평창 봉평에서 제1회 메밀음식축제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개막 첫날에는 메밀묵 비빔 퍼포먼스가, 둘째 날에는 메밀전 부치기 대회가 진행되고, 마지막 날에는 메밀꽃 가요제가 열립니다. 봉평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서는 메밀로 만든 20여 가지의 먹거리를 맛볼 수 있고, 관람객들을 위한 메밀 부치기 만들기 등의 요리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